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면서 정보 미국에 살면서 특히 우리 한인분들이 미국인들보다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잘 모르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서 낭패를 본다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고 있다거나 혹은 여기저기 빌리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미국인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비비지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그 내용 헬로 이라고 합니다. 헬로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H-E-L-O-C. 이 헬록은 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약자입니다. 앞에 H-E-L-O-C를 약어로 하면 헬로 이라고 합니다. 헬로군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유형의 대출 상품으로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해서 열정한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소유자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자산에 있어서 주택 자산의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Line of Credit하고 또 세컨 모계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쉽게 말해서 주택 소유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 헬로군 일반적으로 회전형 신용 상품으로서 헬로군 계좌를 개설을 하면 주택 소유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금을 빌리고 상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에 헬로군 아카운트 즉 계좌에 남아있는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헬로군의 금리, 이 금리는 보통 가변금리로 책정이 되며 즉 대출 상환과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변동금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헬로군 주택 개런티 대출 즉 홈액히티론과는 구별이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소리죠. 주택 개런티 대출은 한번 대출을 받고 고정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반면에 헬로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빌려 쓰고 갚고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헬로군을 사용하는 목적 물론 집집마다 다 다르고 용도와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겠지만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주택 리모델링 오래된 집들을 재건축하거나 보호수를 하거나 수리를 할 때 다른 대출을 받은 것을 대출 상환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스튜던트에 들어가는 교육비에 있어서의 비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하며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쓰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측정된 한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주택을 담보로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높기에 미국에서는 세컨드리 모게지라고 불리우는 2차 주담보대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을 아마 사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인들은 어떤 이유로 신용대출, 크레딧 대출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한 세컨드리 모게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세컨드리 모게지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이자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리로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금리가 10%가 넘죠.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좀 한계가 낮죠. 그런데 모게지나 세컨드리 모게지가 인기를 끄는 것은 내가 주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낮죠. 현재 미국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우수한 크레딧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신용등급자의 기준 경우 10.99%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크레딧 스코어가 600점대의 수준에서 보통 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평균 13.5%에서 15.5%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컨드리 모게지의 경우는 8%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죠. 그것도 이자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반 정도의 금리가 금액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한다고 하면 높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금리의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세컨드리 모게지에는 크게 헬로 여러 번 말씀드린 홈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과 홈에퀴티 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홈에퀴티 론과 홈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그런데 이번 달 기준으로서 오늘 영상을 기준으로 홈에퀴티 론과 헬로기의 금리는 각각 연평균 8.48%와 8.6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용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홈에퀴티 론은 고정금리로 한 번에 대출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로그는 변동금리의 상품으로서 본인이 대출을 상환하면서 쌓은 자산가치를 담보로 필요한 만큼 현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죠. 크게 다른 거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홈에퀴티 론은 고정금리 반면에 헬로그는 변동금리. 헬로그를 통해서 인출한 현금은 자금 용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현재 쓸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의 10년간은 원금 상환이 유예가 되고 이자만 내면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다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전액 상환을 할 경우에는 다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 헬로그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홈에퀴티 론과는 차이가 다른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본 것처럼 미국인들이 헬로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죠. 헬로그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출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개런티 대출 대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개런티 대출 대안. 헬로그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합니다. 주택 개런티 대출은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을 대출받아 상환을 해야 하지만 헬로그는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자금을 빌려 사용할 수 있고 또 갚을 수 있어서 자금 활용도 면에 있어서 더 편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헬로그의 금리는 대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헬로그가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더 안정적인 대출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헬로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헬로그로 대출을 받은 자금은 주택 개런티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리모델링, 대출 상환, 높은 이율의 다른 부채 통합, 교육비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제, 세금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헬로그의 이자 지급에 대해서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의 세제 개혁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세제 혜택의 일부가 좀 다소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성과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헬로그는 회전형 신용 상품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크레딧 카드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금융적 이동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이나 경제적 피로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헬로그를 사용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못 갚으면 집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책정된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신용카드하고. 그렇다면 한인들보다 오랜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헬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주택가격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자산가치도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학자금과 최근의 팬데믹 이후에 있어서는 생활비의 확보에 의한 그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인들은 헬로그 신용대출에 비해서 낮은 금리가 낮다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주택 리모델링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의 지출, 병원비 지출 등이 생겼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차입자들의 순자산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헬로그 대출의 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늘어나면서 헬로그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서 이를 생활비나 투자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도 헬로그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미국인들은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활용해야 할 경우 홈에퀴티 론이나 헬로그와 같은 2차 추가 대출보다 대환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택을 바잉할 당시에 받았던 1차 주담보대출보다 더 큰 규모의 융자를 새롭게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을 여윳돈으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갈아타기 위를 통해서 차액을 챙기는 전략을 이른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고 합니다.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우리 하인분들은 참 많이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금리 시기에는 이러한 전력으로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주담보대출의 금리가 고공행전을 하면서 제6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달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6.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있습니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 7월의 금리는 5.3%였는데 작은 규모의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필요한 만큼만 돈을 뺏는 이 헬록이 더 효율적인 현금 확보 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블룸버그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산이 불어난 한 부부가 헬록으로 여유돈을 마련하는 사례가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방송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는 2018년 56만 달러를 주고 샀던 집이 100만 달러를 오르면서 헬록을 통해 23만 달러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 돈으로 임대를 내준 집을 수리하고 아이들의 학자금까지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헬록은 홈 에큐티 라인 오브 크레딧은 좋은 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헬록을 사용할 때의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만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한인분들도 돈에 있어서의 유용성 활용도가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헬록은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택 가치의 하락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헬록의 한도 내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주택 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금리 변동성이 대한 부분입니다. 헬록의 대부분은 변동금리로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월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헬록은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상환 계획을 갖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하면 빚더미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레딧 카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빚더미가 쌓이면 상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헬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동안은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잔액은 반드시 일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갑작스럽게 큰 금액 아주 남아있는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큰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용 목적을 생각하실 때에 신중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헬록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주택 개런티 대출과는 마찬가지로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하지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못 갚는다. 집이 넘어가는 거죠. 대출받은 자금을 소비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투자 등 위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투자하신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생활비로만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빚이 되는데 집이 날아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헬록을 사용할 때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헬록을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운다면 분명히 장점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주변에서 금융 전문가 또 은행을 상담하시거나 타 대출 상품과 비교를 해서 분석하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은 너도나도 참 많이도 사용하고 있는 이 헬록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뉴욕키다니 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오래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지금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헬로 이라는 부분 한번 알아주시고요. 언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쉽게 받으셔서 여유 돈 여유 자금 혹은 나의 지금 어려운 일들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가치 있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꼭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나면 제 영상 함께 이런 영상도 있더라라고 홍보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도움이 서로 공유되겠죠. 늘 건강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날짜의 영상은 오늘 날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는 점도 참고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다니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